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는 또 놀랄 수 있어요. 그는 쉽지 않아서... 어떻게... 맞아요. 우리 상목씨는 그때 어떠셨어요? 우선 히아씨를 처음 봤을 때 화장 변장하고 나오셨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? 첫 소개팅에서는? 아, 맨 처음에 봤을 때요? 맨 처음에... 그때는 변장이 하도 잘 돼있으니까 못 알아, 못 알아, 뭐... 자기한테 잘 돼있으니? 키도 크고 예뻤어요. 그냥 목이 더 예뻤어요. 그냥 재미있는 걸 알았는 날도 그냥 우연찮게 보기는 봤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놀랐는데 그동안 또 침벌이 좀 쌓여져서 그러니깐 그 정도 크게 뭐..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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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닿지는 않았었어요. 살짝. 네.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. 다시는 너무 멋있는 사람 되지 않나요? 아니... 멋있습니까? 멋있어요. 멋있어요. 나, 나한테 보면... 그러면 저기 부모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. 제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는 두려움보다 아버님에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두려움이 정말 더 컸어요. 그런 아버님이 저를 보시면서 살다가 아픈 거 어떡하노?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. 행복하게 살아라.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. 와...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? 그 말을 어떻게 기억합니까?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게 그런 고마운 것들을 저를 계속 되뇌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첫 만남에서 해주셨던 그 말이 어떻게 제가 그 말을 잊었을까? 구구단을 잊어버려도 그거는 못 잊어버리죠. 아, 그래요? 와... 아버님. 잘하셨어요. 아, 예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오. 잘할 걸로 생각하고 더 행복한 날만 있다고 생각하고 고마워. 사랑한대이이이이다.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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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거 너무 좋아하죠 신비롭잖아요 모든 색깔이 다 틀린게 체중 안녕하세요 하하하 너 아까부터 나를 반기는 것 같아 호랑나비야 뭐야? 이 와봐 이 와봐 이리 와봐 누나한테 와봐 이 와 이 와 얘 쫓아다니다가 눈 삭발 기졌어 아우 이쁘다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하죠 걔는 약간 클럽 분위기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나비들은 좀 참한 며느리 스타일들 아름다운 곳에만 나타나는 그래서 주로 나방이 좋아요 두 얼굴을 가졌죠 한쪽 나비는 나방이고 한쪽은 나비고 너 아주 거짓말이 18단이구나 너 일어나 이 기집애야 전 여기 있는 분들에게 외롭지도 않고 내 꼬치장 줘 화가 난다 꼬치장 인표야 그만해 아 난 못 참겠어 더 이상 여기서 만나요? 아 이쁘다 아 내가 요즘에 아기를 가지려고 지금 키로수가 15kg가 평소 때보다 그냥 쥐고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있어야죠 제 인생에 언제 또 쪄 보겠습니까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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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게요 오랜만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지내셨어요? 네 잘 지냈죠 하하하하 결혼 축하드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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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세요? 아이고 저야 아이고 저야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아이고 애기 이름이 뭐예요? 일단은 드리미 로